흡연이 pot 발사받고 죽어 돼지가 뭘 하나 봤더니 또 애플펜슬을 괴롭히고있어 흐흫흐 이 애플펜슬을 킬러야 2킬러야 2킬러야 이 킬러야 2킬러 애는 고만 괴롭혀 아파 얘 아파 나와봐 아야야야 어디 손가락 울었어 어디 손가락 아야야 야야야야 지도 놀랬어 지도 놀랬어 울고 나보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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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꼭 쓰러져야지 멈춰 여기 꼭 쓰러져야지 멈춰 여기 꼭 쓰러져야지 멈춰 여름아 그 사이에 올라오게 아 오늘 엄청 더운데 조금만 저기서 시원하게 앉아주시는데 어떨까 쇼 냠냠 잘 먹었어 다 안먹었네 또 남겼네 다 안먹었네 또 남겼네 슬슬슬슬 슬슬슬슬슬 슬슬슬슬 복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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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강불이 다리는 적고 다리는 적고 아이 딸내마 너 누워있을때 배가 들어가야지 누워있어도 배가 그렇게 튀어나오면 안되 돼지라는 뜻이야 서있으면 괜찮았네 으흐흐흫 으흐흐흐흫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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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근데 호수 보면 엄청 웃기나? 미친 고양이 다리는 좀 접어보시죠? 다리 좀 접어보시죠? 우리 아들 왔어요 미수야 언니 저 이 책 마저 읽고 안아줄게 내 아들 오늘 시원하니까 안아줄 수 있겠다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새끼들 고맙습니다